유퀴즈에 교수님이 나오셔서 지금 중학생들, 학생들은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표를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 내가 그거를 보는데 제가 수업 때 썼던 단어들이 꽤 많이 나와 예를 들어 대관절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지금 애들이 어느 정도 문외력인가 물론 그것만 가지고서 지금 모든 애들이 다 실질적인 문맹 수준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거기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단어 중에 뭐 신압으로 이런 단어 있어요 제가 이제 쓰는 단어 몇 개 있거든요 바야흐로, 모름지기, 신압으로 뭐 이런 단어 있잖아 바야흐로 할 때 제가 뭐 음악하시는 분 아니죠 뭐 이렇게 드립치는 거 있는데 제가 이거 단어 얘기할 때는 담배 이름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거든 중학생들이 이 단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신나 부러워 뭐 이렇게 하더라고 오금이 저린다 라고 했을 때 이 단어도 옆에 이제 중학생들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지하철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물론 이제 맥락에서 괴리가 되기 때문에 그 단어가 오금이 저리다 라고 했을 때 설마 지하철역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문맹, 그러니까 맥락을 줬을 때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 예를 들어 중식 제공 예상되지 벌써 뭐라고 할지 학부모들이 민원이 와서 한식을 제공해야지 왜 중식을 제공해야지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예? 아니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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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속들이 우리와 같이 숨을 쉬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 사례야 또 좀 뭐 도서관 사서 반납 요청 설마 아니겠죠? 바이? 도서관 사서 그러니까 거기 또 조세호 씨가 나오잖아요 뭐 사흘 이랬더니 어 사흘이 3일이었어요? 이러면서 막 유재석 씨가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그럼 4일로 쓴 거야? 네 맨날 4일 전에 얘기할 때 사흘 뒤라고 했는데 너랑 약속 안 잡길 잘했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면 막 키득키득 되시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 역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 물론 디지털 매체가 많아지고 그냥 글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건데 제가 어릴 때도 똑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신문이 다 한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최초로 한자를 쓰지 않은 신문이 한겨레 신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무슨 글자예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이제 아 요새 애들 뭔지 아시죠? 요새 애들은 한자도 몰라 이러면서 아버지가 골프채를 드시고 형과 나한테 이제 천자문을 강제로 학습을 시켰던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잖아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금이 저린다 이런 표현 쓰는 분 있으세요? 아 오금이 저려 지금 여러분 나이 때 그런 단어 쓰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너는 이 생각을 할 거야 내가 굳이 일상 속에서 쓰지도 않는 단어 뜻 알아서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인간의 사고가 굉장히 무한한 범위의 스펙트럼이 되게 무한한데 내가 그거를 표현하는 단어의 스펙트럼이 좁잖아요 그러면 세계를 되게 좁게 보게 돼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의 수준이 낮으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더 큰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하고 소통하는데 장애가 발생해 그래서 나는 우리가 뭐 수능 공부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다행인 건 맞아요 저희 수강생들은 단어 제가 많이 좀 강조하니까 찾아보시는 편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궁금한 단어가 있어도 그냥 맥락으로 어떤 느낌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표현해보세요 라고 하면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제 저희 큰형님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저희 큰형은 고3 때까지 문과였고 대학교 가서 이과로 전향한 사람이거든 학석박을 다 이공계로 하신 분인데 이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가 요새 이과 출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과생들 많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이공계생들은 뭘 중시하냐면 뭔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수식으로 간결화시키는 거를 되게 중시해 그러니까 그거를 텍스트로 옮기다 보니까 중언부언되고 막 의미 중복되고 글을 읽다가 생각이 끊기고 뭔지 알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막 이과생들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어렵다 나보고 이제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라는 거야 앞으로는 이과의 용어를 문과적으로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 사회가 올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실제 학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 큰형이 나한테 뭘 보내줬냐면 내가 전화를 하게 된 계기가 그거야 갑자기 집에 갔더니 만년필이 하나 도착해 있는 거예요 저는 만년필 같은 거 안 써요 저는 제트스트림 쓰거든요 그냥 제트스트림 또 아니야 심지어 굵기도 되게 민감하게 따지는 사람인데 이거 왜 보냈어 이랬더니 자기가 요즘 만년필을 쓰는 취미가 생겼대요 그건 네가 너만 즐겨 그러면 왜 나한테 강요를 해요 근데 이 양반이 나이가 지금 40대인데 그 자기가 요새 저녁마다 만년필을 들고 일기를 쓴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모나미 볼펜 같은 걸로 썼는데 여러분들 또 필기구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모나미가 또 약간 좀 퉁명스럽잖아 그 느낌 아니지 모나미 특유의 그 퉁명스러움 있잖아 아닌 척하지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요거를 쓸 때 내 생각이 뭔가 그러니까 이걸 기대하는 거야 우리 형은 이걸 기대하는데 이게 이제 팬이 퉁명스러우니까 자꾸 자기 생각이 뭔가 이렇게 뭉개지는 느낌을 자꾸 받는다는 거예요 또라해도 많아 그래서 손목에 무리도 오고 이러니까 자기가 만년필로 이렇게 일기를 쓰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야 설마 지금 야 40대 아저씨가 일기 쓰는데 오늘 날씨 맑았다 이런 거 쓰겠어요? 오늘 자기가 대화했던 사람들 자기가 만났던 경험했던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감정을 쓰는데 그게 자기 하루를 정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나한테 이제 써보라고 준 거예요 아니 지금 즐게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이걸 쓸 시간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한편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행위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제가 해보고 얘기를 하면 참 좋겠지만 저는 이제 뇌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기출로 얘기를 드리면 예전에 저기 저 화법 지문에 장문이다 손글씨 쓰기의 효과 이렇게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지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인지적으로 내가 뭔가 되게 발달을 하는데 손글씨 쓰기가 되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 요즘은 우리 세대가 되게 간편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외려 결핍이 결핍되어 있는 세대라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귀찮고 사소한 것들을 좀 경시하는 게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업을 들으실 때 만큼은 좀 뭐 별거 아니겠지만 하나하나 좀 의문을 가지면서 그런 단어들을 처음에 단어를 딱 봤을 때 뜻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만 일상 속에서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포스트잇 같은 거 내지는 이렇게 조그마한 어떤 그 이렇게 골이 달려있는 그런 메모장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어휘 네가 사용하고 싶은 어휘의 용내를 쓰고 평소에 네가 그 어휘를 쓰려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써봐 그럼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와요 그 뭐 제가 뭐 종강이니까 뭐 제 마음대로 수업할게요 뭐 어쩔 거야 그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막 되게 말빨이 화려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말빨이 화려한 게 아니고요 말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예를 들어 이런 거였어요 대학에서 발표를 할 때 조별과제 같은 거 할 때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막 대본을 준비해 스크립트를 나는 그거는 나중에 대학 가서 참고를 해봐 나는 그렇게 발표하는 사람들은 좀 좀 그래 나는 이렇게 정치인들 축사 읽을 때도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아 나 완전 싫어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쓴 언어가 아니라서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글을 쭉 써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쓴다고 그리고 나서 계속 봐 그리고 나서 거기서 중요 키워드를 골라 저가 그랬다는 거니까 무조건 따라할 필요는 없는 하면 해보시라고 키워드를 골라 그래서 키워드만 놔 그리고 가만히 계속 그거 봐 30분 동안 계속 머릿속에 내가 할 멘트를 정리를 해 순서는 기억할 필요 없어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화법에도 나오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발표를 이어갈 때 사실은 여기를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 같겠지만 거기 키워드에 있는 말 그거를 내가 계속 풀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그럼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쓱 봐 그리고 머리에 입력되잖아 그럼 내가 이미 그 전에 수도 없이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말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PPT를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책 없어도 돼요 저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에 시선이 꽂히는 순간 당신네들한테 별로 좋지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설득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내가 이거 보고 하면 확신이 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안 한다고 종이나 책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수업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들고 수업하는 거지 예를 들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럼 안 해요 이제 뒤에 뭐 수업 준비한 게 쫙 보이면 야 선생님 열심히 준비했구나 싶겠지만 나는 아예 그런 것 자체가 발화자로서의 기본 태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처음엔 PPT도 안 썼어요 지문의 대략적인 거를 기억해서 수업했는데 그건 이제 힘들 것 같고 그래서 PPT를 주로 띄워서 하는 건데 어쩌다 말이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사회생활 하실 때는 누군가를 여러분의 진심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직면하게 될 거야 그때 내가 쓰는 어휘가 수준이 좁고 낮으면 상대방 설득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유가 여기 뭐 수업 오래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앉아 계시는 게 심찬회의 자료가 놀랍고 신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 우리 수업은 잡아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갖고 튈 자료도 없고 에필로그 받으실 때 뭔가를 기대하시는 것보다 지금 애들 설문해 보니까 읽기 자료 받으러 옵니다 뭐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 그냥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물론 나는 강사니까 수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방향성에 대해서 그 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듣고 오신다고 난 생각을 한단 말이지 마찬가지라고 이 수업을 들으실 때 막 심찬회의 놀라운 혀놀림에 막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또 외모가 그렇게 주목할 만한 외모 줘 계속 여기서 배우는 말들 단어들 그게 서로 누군가가 야 좀 올드해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계속 써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확 늘어 있어 너도 알잖아 수학이나 탐구가 좋은 이유는 뭔가 명쾌하게 답이 떨어지고 가시적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 근데 국어 영역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분명 뭔가를 하고 있는데 너도 알 거야 뭔가 내 나름대로는 꽤 많이 투입을 했는데 뭔가 결과적으로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과목에 대해서 좀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 국어 영역은 해도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분 느낄 거야 시간이 좀 지나잖아 어느 순간 되어 있어 심 Sylter så Garrett pew 띵 띵 띵